한국과 중국 각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우레인은 2024년 새해부터 극과 극의 행보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봄머스전에서 2024년 새해 축포를 쾅 터뜨려 주었습니다. 후반 26분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리그 12호골을 터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3호구기 팬투표로 선정하는 맨오브 더 매치 즉 mom에 선정되었죠. 74.6%의 압도적인 지지였을 뿐 아니라 시즌 8번째 선정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은 봄머스전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아시안컵에 나서게 되어 그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좋은 기세로 10골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psg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입니다. 반면 중국 축구를 대표하는 우레인은 또 한 번 중국 축구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죠. 1월 12일에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시아 각국에서는 축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축구팬들은 중국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걸어왔던 기대는 이내 한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중국 또한 이번만큼은 성과를 내겠다며 계속해서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전을 거듭할수록 점차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레인 또한 중국 축구의 자부심이라고 평가받는 만큼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숨을 넘어 절망에 빠졌다고 하죠. 지난 12월 29일 오만과의 평가전에서 0대2로 패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만은 피파랭킹 74위로 중국보다 5계단 앞서고 있어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첫날인 1월 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니아스 스타디움에서 치른 홍콩과의 세 번째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1대2로 또 패하면서 중국 축구팬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1985년 이후 39년 만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더욱 치욕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기 살려주겠다고 150위 홍콩을 초청해 평가전을 치렀지만 되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콩의 기세는 무서웠었죠. 2023 아시안게임에서 이란을 꺾고 4강에 오르는 대의변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지난 5만전에 이어 이번 홍콩전 역시 아시안컵을 앞두고 비공개로 평가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술 유출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전해졌으나 중국 축구팬들은 중국 축구의 밑바닥을 남들이 알리는 게 창피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것이라며 비꼬고 있었습니다. 이날 중국은 전반 9분 크로스를 받은 우레이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이후 탈룡의 세컨볼이 골대 안으로 향하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9분과 후반 14분 홍콩 선수 판페이시엔에게 연달아 골을 먹히며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의 0대3으로 오만과의 평가전 0대2 이번 홍콩과의 평가전 1대2로 지면서 3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죠. 이에 아시안컵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역시 중국은 소림 축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드카드 3장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우닷컴에 따르면 동점골을 먹힌 후 후반 11분 심판에 거칠게 항의한 미드필더 왕상위안이 퇴장당했고 후반 27분 위험한 플레이를 펼친 수비수 우사오충이 각각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코치까지 레드카드를 받아 3장의 레드카드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신선전에서 3장의 레드카드가 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중국 축구팬들과 매체들에서 해산하라며 일제히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명 레드카드 중국 홍콩의 1대2패 2연패 치옥 축구 국가대표팀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홍콩에 패했고 마지막으로 패한 것은 1985년 5월 19일이었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이제 나는 코치와 선수들이 쓰레기라고 믿는다. 피파는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과 같은 뻔뻔한 팀에게 3년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 게임을 위해 유치원 축구팀을 데려오세요. 강도 높은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우레이마저 활약을 펼치지 못하자 더욱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레이는 중국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해외 진출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레이 역시 중국에서라면 몰라도 세계 무대에서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내 축구에 대한 인기는 많지만 그를 뒷받침해줄 제대로 된 축구선수 한 명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죠. 해외 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구에서만큼은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중국 축구는 지난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에 패한 뒤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는 어른과 아이 싸움이었다며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의 축구 팬들도 어떤 마음으로 아시안컵을 지켜볼지 이 또한 궁금해집니다. 한국 축구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한국 축구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한국 축구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았습니다.